아모아 아.. 하나.. 5학년 1학년 전에 간거보다 더 더 낫지? 예빈이 아빠 손 다쳤잖아. 이따 붙이면 되겠다. 오 이쁘다. 진짜 이쁜 생겼네. 고마워. 누나 고마워. 오! 오! 좋은데 이거? 어디 난 해볼래. 오 이거 좋겠어. 이거 말고 이거 먹고 있어. 이쁜 생겼네. 이 등이 엄마라고 해야지. 배고프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 안녕. 로션 바르자. 엄마 봐. 얼른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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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이랑 먹을 거 같다 이거 먹어봐야 괜찮은데 맥주랑 마셔도 맛있어 나 이거 마셔먹으려고 싶었는데 아이고 힘들다 내가 어디로 올라가겠어 빨리 가 빨리 가 나 담아봐라 재밌어요? 안녕 새끼방송이도 키우고 싶다 너무 귀여워 어때? 어때? 넌 누구냐?